어제 새벽 영화 공짜라는 글자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로 보이는 인터넷 주소가 낙서된 경복궁 담벼락에 대한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. 스프레이 자국이 굳기 전 작업을 해야 하는 만큼 20명이 보관해 투입됐지만 최소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경찰은 CCTV를 바탕으로 낙서를 한 용의자 2명을 추적 중인데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한 복구 작업이 있습니다.